다이와 대 시마노, 시마노 대 다이와,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시마노와 다이와, 다이와와 시마노, 이 두가지 리를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두 회사, 다이와하고 시마노, 이 두 회사의 리는 이제 이 두 메이커는 다른 메이커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군데, 이 두 메이커에는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구조가 조금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완벽에 가까운 낚시용 릴을 만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닝릴, 이 성능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스피닝릴은 스플의 구경이 커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돌일 때 돌아가는 로터, 로터는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뭐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키자 그러면은 이 핸들, 손으로 잡는 이 핸들, 크랭크와 노브도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스프를 크게 만들고, 로터는 아주 가볍게 만들고, 기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낚시를 쓰는 도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맞게, 인간공학적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크기를 만드는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구성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요. 또한 앵글러 사용자의 느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용감이 좋아야 되고, 무게도 무시할 수가 없고, 거기에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시마노와 다이와, 다이와와 시마노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와와 시마노의 결정적인 차이점, 눈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차이점을 일단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마노와 다이와, 다이와와 시마노는 스프 형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낚시조를 던지기 위해서 열고 닫는 베일의 모양이 다릅니다. 다음에 릴을 감으면 스프이 위아래로 오르내리잖아요. 이 기능을 오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실레이션을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속의 구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계 구조가. 그 다음에 릴 내부에 들어가는 특수한 부품, 특수한 첨가재, 이런 것들이 조금 두 메이커가 다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프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다이와는 구경이 시마노에 비해서 큽니다. 그리고 역 테이퍼, 앞쪽으로 갈수록 더 넓어져요. 앞에 구경이 크고, 뒤에 구경이 작습니다. 시마노는 다이와에 비해서 구경이 작고, 그 다음에 긴 스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게 좋으냐? 서로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다이와는 낙지줄을 던져 방출이 될 때, 역 테이퍼이기 때문에 비교적 트러블이 심한 의비에 적습니다. 그런데 구경이 크다 보니까 줄이 풀려나갈 때 호일 궤적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취향이겠습니다마는, 캐스팅할 때 줄 소리가 호다닥 소리가 난다거나, 어딘가 마찰음이 크다거나, 그래서 부드럽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시마노는 다이와에 비해서는 확실히 코일 궤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줄 풀려서 샥 나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샥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다만 이따가 말씀드릴 오실레이션, 스프리 오르내리고 하는 구조 때문에 낙싯줄에 트러블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 베일. 서로 다르다고 하는 베일.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다이와의 베일은 에어베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철사 모양이지만 이건 속이 비어있습니다. 시마노는 가는 철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베일은 든든하고 변형이 없는 굵은 철사를 쓰는 게 교과서적인 정답입니다만, 이게 또 가벼울수록 좋아야 되거든요. 서로 모순되죠. 굵은 철사면 무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시마노와 다이와가 풀어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다이와는 굵은 철사처럼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으니 가볍죠. 그래서 잘 변형도 안 됩니다. 일종의 파이프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좀 센 충격을 받아서 변형이 왔다.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휘인 베일은 다시 피려고 그러다 보면 딱 부러집니다. 그래서 만일에 다이와의 에어베일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변형이 왔다. 그러면 AS를 보내셔서 교환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마노는 가느다란 철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작은 힘에도 변형이 돼요. 어떻게 건드리거나 잘못 세게 만지면 휩니다. 대신에 잘 휜 만큼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다시 조절해서 되돌릴 수는 있어요. 세 번째, 오실레이션이 다르다. 오실레이션은 말씀드린 대로 스프리 오르내리게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바이와는 메인 샤프트 뒷부분에 붙어있는 S자 모양의 캠을 이용해가지고 스프를 오르내리게 만들어 줍니다. 내구성이 좋아요. 간단하니까요. 부속이 많지 않고 간단하고 간단해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대신에 릴 뒷부분이 이렇게 몸통이 커져요. 시마노는 전통적으로 웜샤프트라고 하는 홈이 많이 파져있는 길쭉한 기어를 사용을 해서 스프를 오르내리게 만들어 줍니다. 실은 다이와도 예전에는 그 방식을 썼어요. 그러다가 이건 구형 다이와릴인데 이 웜샤프트 방식을 쓰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S자 캠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시마노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웜샤프트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요. 방식이 다르다.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이 오실레이션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이와의 오실레이션은 핸들 한 바퀴에 한번 왕복이거나 아니면 두 바퀴 정도의 왕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를 낚시줄이 감길 때 서로 이렇게 X자로 크로스되면서 감겨요. 시마노의 오실레이션은 웜샤프트 기어를 설계하는 데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속도가 다른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2000년에 밀레니엄 모델이라는 기념 모델이 있었는데 그때는 핸들을 6바퀴 돌려야 한번 오르내렸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세팅은 해놨습니다. 2004년 스텔라인데 이거는 네 바퀴 돌려야 한번 오르내렸어요. 이런 게 2007년도 모델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다이와하고는 다르게 핸들을 많이 돌려야 한번 스프리 왕복하는 슬로우 오실레이션 방식을 시마노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이와와 비슷한 속도로 슬로우 오실레이션을 관뒀거든요. 그랬는데 2022년 금년 최신 모델은 다시 아주 느린 속도에 슬로우 오실레이션 리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레이션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낚시줄이 스플 안에서 이렇게 교차돼서 감겨 있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트러블이 거의 안 생깁니다. 줄이 한 줄씩 잘 방출이 되요. 근데 이 오실레이션 속도가 느리면 낚시줄이 이렇게 수평하게 감기기 때문에 웜 낚시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낚시줄에 장력, 텐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스플에 줄이 좀 헐렁하게 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한 줄씩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들떠있는 낚시줄 전체가 훅 한 번에 쏟아지는 후루룩 현상이라고 말하는 그런 라인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낚시줄이 이렇게 헐렁하게 감겨있는 상태에서 혹시 대여가 걸려서 드랙을 조이고 파이팅을 하는 경우에 낚시줄이 수풀이 헐렁하게 감긴 낚시줄 위를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낚시줄이 끊어지거나 그 물고기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캐스팅을 할 때 문제가 생기죠. 낚시줄이 아래 낚시줄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그런 트러블이 있습니다. 시마노가 앞으로 라인 트러블에 관련된 오실레이션이 느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라인 트러블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방법을 개발해 내겠죠. 오실레이션이 굉장히 느리면 감을 때 밸런스도 잘 맞고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감기는 느낌이 좋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물고기 잡는 낚시터에서 실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감아볼 때 부드럽고 좋아. 그거 하고 낚시하고는 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 서로 독특한 그리스 오일 부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마노는 점도가 높은 그리스라든가 아니면 점도가 아주 낮은 일반 오일 같은 그리스라든가 이런 신기한 그리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드래게는 어떤 그리스 기아에는 어떤 그리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곳에 마그네틱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방수 구조에 물이 침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성을 피우고 있는 오일을 여러 군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다른 기여를 재생시키는 그런 특수한 그리스도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어요. 이게 서로 시마노와 다이와가 이거는 서로 공유 안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다른 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점인데 부속 개수를 비교를 해보면 시마노가 월등히 부속 개수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대형 릴로 예를 들면 2008년식 SW 2만번은 부속 개수가 204개예요. 많죠. 같은 시기에 사용되는 다이와의 대형 릴 그러면 2010년식 솔티가인데 그거는 부속 개수가 106개라고 합니다. 비교할 만한 참고할 만한 대형 릴 그러면 미국의 팬, 토크, 반스타 이런 것들은 부속 개수가 그것보다 또 월등히 적어서 90개 정도, 70개 정도 이렇다고 합니다. 부속이 많고 적은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아무래도 부속이 적으면 내구성이 튼튼하고 고장이 나지 않겠죠? 덜 나겠죠? 고장이 그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네 가지 차이점을 일단 들어봤습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 기호고 그 다음에 서로 다 똑같이 다이와도 시마너도 릴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